어이씨! 좀 묵직한데?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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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! 걸리면 안돼! 걸리면 안돼! 얼굴만 봅시다! 얼굴만! 자! 오늘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시방에 바람 한 점 없는 좋은 날씨라고 해서 어제의 수산왕의 아픔이 다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! 천방구리처럼 또 이렇게 기어나와 있습니다 네! 이빨은 그만 까고 물이 더 빠지기 전에 얼른 던져보도록 할게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시방 도다리 한 마리 구경합시다 빠샤! 지금 아침 해무가 다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요 요 따위 해무가 저의 낚시 불꽃 열정을 가릴 수는 없죠 자! 오늘 대물 한 번 잡읍시다 아! 저기 지금 돌 틈에 체비가 걸렸는데 저걸 꺼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우와! 여기 보통 미끄러운 게 아닌데요? 아! 이거 내려가면 100% 뚝배기 날아가는데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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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밑에 디딜 데도 없네 다 매끌매끌하게 생겨갖고 아!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! 안돼! 물이 더 빠지면 내려갈까? 아! 안되겠다 안되겠다 물이 더 빠지면 내려오도록 할게요 아! 이거 잘못하면 신발 쫄라당 적게 생겼어요 오!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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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는데 물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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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홀라당 삼켜라 물고 있으려나? 살짝 들어볼까요? 기다려야 되나? 걷어야 되나?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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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묵직한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! 괜히 걷었나? 아! 모르겠다 그냥 걷을게요 빠쌰! 제발 아무거나 올라오시라요 어허! 어허씨! 좀 묵직한데? 어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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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걸리면 안돼! 걸리면 안돼! 얼굴만 봅시다! 얼굴만! 에이 별로 안 크잖아 에이 이 쫄반구리 어이! 쫄반구리!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 새끼가 올라왔습니다 야 그래도 저기 어디냐 와 대박 고마운 녀석 아주 귀엽게 생긴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사이즈는 한 3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른 안 아프게 빼줄게 바늘도 아주 예쁘게 잘 빼줬습니다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멀리 멀리 잘 가시게 뿅 우와 갈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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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앞에까지 날아왔었어요 오 대박 아이 씨브렘 갈매기도 짝이 있는데 아이 씨브렘 오 대박 대박 오 어 입질이 없었는데 왜 무겁지 진짜 불가살인가 어이 씨 뭐야 어 뭐 뭐 있다 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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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불가살이다 아 사리사리 불가살이 이번엔 진짜 불가살이 잡았습니다 아 근데 별로 크진 않네 아 이 지랭이 도둑놈 어 나쁜 새끼 어 나쁜 새끼 근데 다리가 왜 이 모양이야 어 뭔 일 있었어 어 지금 보니까 다리가 새로 나고 있어요 어 대박 어 대박 대박 부러워 요거 불가살이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늑대 불가살인가 아닌가 아님 말랑개롱 오늘도 씨방 도다리는 실패했지만 괜찮습니다 예 오늘 못 잡으면 또 다음에 잡으면 되죠 한판 재밌게 놀았으면 됐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암튼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봬요 갈매기도 안녕 어 갈매기가 없네